곽 6 숨막힌 상황이다. 진짜 알 수가 없네. 싸우려고 하는 거냐. 야 새로운 네 방석 맘에 드냐 새로운 네 방석이다. 새 거 니가 참기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야. 내가 늘 얼마 생각하는데 삼촌리 켄닙폼 줘볼까? 앞에 한번 살짝 놔봐 얼마 전 최씨는 친한 집사 동생한테서 캣잎 사탕을 선물받았다. 하지만 캣잎을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최씨. 그것은 오늘 일어날 양아치 전쟁의 원인이 되는 씨앗이었다. 야 맘에 드냐? 참치야? 야 그냥 후주 그냥 스크래치 말고 거기 편한 방석 스크래치 앉아라. 참치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. 선물이다 선물. 선물 냄새 좋아? 이것도. 선물 냄새? 어때? 좋아? 어? 핥는다. 우와. 금체는 좋아하나 보다 이거. 앞에다 딱 놔줘. 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. 떨어지지 않아 핥으면서. 어디다 붙여줘야 되는데. 붙여줘야 되는데. 아 붙여줘면 맘에 든다는데 그래도? 응. 냄새가 안 받고 핥는다. 이거 어깨 앉아서 이제 여기 이거 핥으면 되겠다. 음 딱이네. 최고급 쇼파 갖다 놨으니까 거기서 취하라 이제. 아 캣닉도 해놨는데. 아 캣닉도 해놨는데 좋아할 것 같아. 위미. 네. 어이야 가봐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여기도 뿌려줬거든 캣닉. 아 거기도 뿌렸어? 네 전체 다 뿌렸거든. 아이고 아이고. 하하하하. 오 핥아먹는다잉. 어. 캣닉 샀다. 아 좋아한다. 점치가 좀. 진짜 섭슈걸. 참깨는 쳐다보지도 않더만 새끼야. 고급이란. 아 귀여워. 응. 야 오집이 길쭉 안에 있은 게 있는데 편한대로 앉아라. 오 그래 그래 그래. 일단 새거가 좋지. 귀여워. 아 좀 작은 같기도 하고. 좀 작나. 좀 작나? 아이고 고맙디야 해줘서. 그렇지. 둘 다 와라. 응. 어르신 둘 다 오십쇼. 또 왔어 또 왔어 이 새끼야. 또 누구 왔냐. 뭐야. 또 왔냐. 왜 그래 너. 야 흑냥아 너 또 왔어 루팡. 응. 잠시 그만 괴롭혀. 아이고. 외류. 야 루팡. 뭐야 너. 아 이거 환장하겄네. 아 이 짠 또 뭐야. 눈 또 뭐냐. 응. 하. 하. 진짜 환장하겄네. 이 녀석의 이름은 마동이. 남의 약점에 목을 잡아듣고 절대로 놔주지 않은 잔인 무도한 녀석. 이 동네 최상위 포식점이 분명하다. 아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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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옹. 오오옹. 아우 видно. 뭐라알라알라알라알라알라야. 야 니네 뭐야 도대체 우리집에서. 오옹. 아아... 왜 이리오? 응? 야 우리 집에서... 아아... 아아... 우리 집에서 모임하고 있어 왜? 저 새끼는 깡패같은데? 새끼 생긴 거 없이 너 눈 왜 그래? 눈이 왜? 로팡아 로팡! 아이 미쳐버리겠네 뭐하는 거야? 숨막힌 상황이다 진짜 알 수가 없네 싸우려고 하는 거냐 어? 나 저 새끼 덩치 봐봐 어동석급이네 동석이요? 응? 야 안가? 너는 참치 괴롭히면 뒤진다 루팡이 건들지마 쫄았네 어? 어이 새끼 감이야 가 놀래? 쪼쪼쪼쪼쪼 도이씨 도이씨 가임마 응 가 애도 괴롭히지 마라 Donkey 쪼쪼쪼쪼 이건 딱 봐도 현 부분 안 sogenan 중성 안되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진짜 뭐냐 아 vielen 내가 tiger 걱정이네 생기긴 딱 절ева 깡패인 상인디 가라. 가. 으이씨. 올래? 조금 보소? 가 인마. 가. 서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기네. 으쨰. 지금 서율이 어떻게 되냐. 추루 먹자 추루. 참치 추루 먹자. 야. 추루 먹자 추루. 아이고 잘 먹네. 다 먹었다 없다. 없어 없어 없어. 다 먹었어 다 먹었어. 으쨰. 너도 줄까? 너 먹고 싶냐? 너도 안 줘? 아 새끼 너도 안 줘. 응. 응. 갔다 와. 갔다 와. 참치야. 루팡 나도 좀 친해지고 싶네. 자. 응. 아이씨. 응. 자. 루팡 너만 준다 내가. 너 이뻐가지고 준다 내가. 루팡. 자. 괜찮아. 줄게 너한테만. 응. 응. 안 먹을 거냐? 자. 이거 먹어. 괜찮아. 쫄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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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만 줄게. 자. 자. 니가 저만 줄어. 먹어. 안 먹을 거냐 루팡. 야 루팡. 너 뭐 털 놓았잖아 지금. 이거 털 놓은 거 아니야? 응. 흐야. 자. 자. 이거 줄게. 준다고 바보야. 줄게 이거. 응? 줄게. 아이 경기 겁나 하네 야. 진심이 힘든데. 자. 주루. 그러면은. 자. 자. 주루. 여기다 줄게. 이렇게. 이렇게. 응. 하하하. 아이씨. 직접 주는 건 싫으냐? 아이고. 자. 응. 아무 짓도 안 해. 아이고. 자자자. 자자자. 아이고. 참나. 우리 사이가 딱 이 정도냐? 어? 여분 봤잖아 벌써. 우리 집 다 털었잖아. 안 먹을 거야? 너 팡? 하하하. 기억이 죽겠네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야 너는. 야 너 먹을래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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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나. 캣닙 그거 씨. 참치 거야 인마. 참치 거요. 아 이거 어떻게 하냐. 참치 거 애들 다 털어 가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자. 참치 건데 저거 씨. 녹달도 좋아. 아이고. 아이고. 오오. 야. 캣닙이 환장한 거야. 응? 오오. 오오. 하하하. 미쳤네 진짜 야. 참치 건데 씨. 아이고. 너무 좀. 아 이 새끼 선 높네. 오오. 하하하. 하하하. 어이. 참치 건데. 어이 씨. 안 되겠다. 안 돼. 가위마. 저기. 저기 싸가지 없는. 집 아주 다 해직고간이. 저. 어. 루팡새끼야. 진짜 씨. 괜히 루팡이 아니구만. 뭘래? 아 저 루팡새끼. 오 저 왜 이래. 오오. 오오. 캣닙이 취했구만. 아 이게 계속. 캣닙봉이라고 하는구나. 넌 뭐야. 아 나 진짜 미치겠네. 걱정돼갖고 참치. 어? 이쪽에서 난리오. 아 저 캣닙 때문인가? 뭘래? 응? 저거 뭐야. 야 너 뭐냐. 진짜 미치겠네. 아 이거 미치겠네. 어떻게 해야 되지. 이거 치워야 되나? 왜 그래. 야 참치야. 이거 뭐냐. 아 없애버려야 되나. 참치 때문에 나는데. 동네 씨 형. 그럼 양아치에서 다 몰려둔야지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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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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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도 뭐냐. 도대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 저 새끼들 좀 무서워. 야 인마 가. 아. 아 이거 좀. 상황이 안 좋은데. 왜? 오. 원래 또 왔어? 왜? 야 이 참치집인데 씨. 카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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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닙을 치워야겠다. 치워보려겠어. 이게 문제구먼. 캣닙. 캣닙이야. 환장하는 거만 그냥. 캣닙을. 응. 참치 네 건데. 다 뺏어먹는다. 딴 데다 놔야겠다. 야 너는. 잘 너 먹어. 여기다 줄게. 여기서 먹어라. 아이고. 참치 치워볼 사이. 네. 저기 또 왔다. 근데. 너 이 새끼. 어? 으이씨. 이거 지금 대머리냐? 와. 미쳤다. 카이마. 카이마. 없어 이제 캣닙. 없어 캣닙 이제. 가 가 가. 없어 이거 이제. 없다고. 캣닙이 환장할 거만 진짜. 캣닙이 이렇게 좋아? 뭐야. 아 저 캣닙에 향. 이렇게 환장할 줄 몰랐네. 와. 캣닙이 정신 못 차리네. 위혈해졌어요 이거. 빨리 저걸로 잡아. 탈출했군. 진짜 작기 힘든데. 캣닙이 탈출했다. 아. 적들이 너무 많다 여기. 와봐. 여기 얘도 왔어. 루팡이. 야 루팡. 응? 너와 나의 사이가 딱 이 정도. 허리다. 응? 너와 나의 사이가 딱 이 정도야. 오늘 지금 양쪽에서 양. 와. 뭐냐. 양쪽에서 힘들게 하네. 나를. 응? 응? 와. 사람 없을 땐 얼마나 이런단 얘기야. 루팡. 너는 그래도. 참치하고 싸우진 않는 것 같은데. 내가 걱정되는 건 쬐어. 쉽지 않네. 쉽지 않아. 이것들아. 아이고. 참치이. 아 씨. 야 루팡. 응? 오늘 도둑재 해갈라고. 고양이가 점점 많이 몰려든다. 어? 어떻게 하냐. 물이 아프네. 아 사방이 됐지. 아. 어떻게 해야 돼. 캣닙과 좀 더워 낼까? 얘네. 캣닙이 환장하네. 진짜. 더워 낼 것 같아. 참치. 유연할 것 같아. 쟤는 깡패같이 생겼지. 깡패같이 생겼어. 왜 저렇게 생겼지? 야. 엄마. 응? 그럼 보건토건 쩔어갔구나. 야. 엄마. 아이고. 너무 나왔다. 걔 엄마 통났잖아. 사방에서 몰려드는 고양이들. 앞으로. 최신의 집은. 무슨 일들이. 일어날 것인가. 자. 그럼. 다음 시간을. 기대해주세요. 빠이빠이. 이제 썰어 꽃하면. 진짜 난리나는 거야 진짜. 응? 난리나는 거야. 전. 은. 은. 은.